오늘의 TMI 음...전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잘자 자기 전에 애기 자게요 해주세요 저는 애기가 아니에요 전 지금 26살이고 네 굉장히 강한 응 너가 보여 I don't understand it but I just want to say I love you Thank you Love you too 어쩔 수 없구만 미안합니다 저 요즘 찰리프스의 That's hilarious 좋아합니다 You didn't love and you I'm 예쁘나 you You need me so lonely You can be serious That's hilarious I love you too 예행님 널 사랑한단 말이야 네 생각 네 생각 저는 요즘 파란색 계열 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밝은 하늘색 아니면 진한 남색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나는요 수면 노래를 추천해달라고요 오늘 아침에 박싱하고요 그 다음 스케줄 빠바바하고 그 다음 또 밤운동하고 들어와서 씻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화이팅 아포 방포 누나 잘자 내일은 내일도 아마 7시나 7시 반쯤에 일어날 계획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내 거야! Yes, I had. I have eaten some 장어. You know what I'm saying? 화영연합 공개 7주년이자 입덕 7주년? 그리고 우리 멤버는 7명? 그리고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의 가짓수는 7가지? 아니 이거 인스타 이거 안 되겠네 이거. 왜 내 스토리 또 없애버리는데? 어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? 어? 어? 저는 전시이기 때문에 전설! 이 세상의 전설이 돼라. 전 레전드가 돼라. 그리고 또 전율!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주어라. 저는 5분 전이요. 왜냐면은 5분 동안 또 여러분들과 놀 수 있기 때문에 하! 참! 하 나 참! 야 어떡하지 이거? 왜 그러는데 나한테 진짜로. 뭐 한번 해보자고. 어? 해보자는 거지 지금. 응. 알았어. 두고 보자. 내 거야. 인스타 슈가가 피처링한 슈가가 프로듀스 참여한 덧덧.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너 거야. 인스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. 정말 속상하다. 아 정말 속상하다. 뭐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